아이고 화장실 너무 급해서 안되겠다 얘들아 화장실 갔다올테니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빨리 가자 왜 이러 sighs 으 trembling 네 여기까지 elo 그러니까 저기 그러면 5. 10. 11. 12. 11. 33. 33. 31. 33. 아유, 시원하다. 이제 빨리 가볼까? 어? 이 녀석들이 어디 간 거야? 큰일 났구만 이거. 빨리 가서 신고를 내야겠다. 사람들이 위험해. 빨리 신고하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 과자 먹어볼까? 아, 진짜 맛있다. 아, 공룡이야. 공룡이 나타났어. 공룡이 나타났어. 롤롤롤롤롤. 아무도 없지? 그럼 젤리를 먹어볼까? 내가 아껴봤던 맛있는 젤리.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공룡이다. 알았어요. 계란을 드세요. 공룡! 공룡이 손을 맞을 때 공룡이 손을 맞을 때 지금 우리 집 앞마당에 여기 있어 뭐라고? 그런게 어딨냐 크롱? 진짜라고! 내 말을 못 믿는거야? 에이 포로로는 가끔 거짓말 치잖아 크롱 이번에는 진짜라고 못 믿겠으면 저쪽에 빨리 같이 가보자 진짜냐 크롱? 진짜라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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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의심이 가지만 한번 가볼까 크롱? 포로로야 크롱 적어봐 내 말이 맞지? 크롱 진짜 공룡이다 크롱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희철은 안돼 우리 어서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 빨리 가자 크롱 크롱 포로로야 진짜 공룡이다 크롱 그렇지 그렇지 너도 깜짝 놀랐지? 그렇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크롱 방법을 생각해야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건? 스파이더맨 무슨 일이지? 스파이더맨 밖에 지금 공룡이 있어요 공룡은? 니가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공룡이지만 작은 공룡이라구요 스파이더맨 이쪽이 아니라 밖에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가서 정리를 하겠다 이거 너무 순식간인데 스파이더맨 출동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어디 간거지? 여유롭게 놀고 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장사 스파이더맨 아 su 아 아 으아악! 푸아악! 으, 으아악! 으아악! 어이, 이런... 으아악! 이 녀석들! 으아악! 으아악! 파이더맨, 스피리더!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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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쇼! 어우... 두 놈이라 상대하기 힘들었군, 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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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 그냥 놔두다간 안 되겠는데? 쇼! 이제 스파이더맨 거미줄러간다! 스파이더맨, 스피드! 쇼! 쇼! 자, 됐다! 와우! 역시 스파이더맨 정말 멋있다! 우와... 스파이더맨 최고다, 그루! 이제 우리 나가봐도 되겠냐? 어... 난 좀 무서운데? 에이, 버러노! 나 진짜 무서운데? 살구... 살구... 오우... 역시 스파이더맨 진짜 멋있어요, 그룹! 고맙구나, 얘들아... 지금 이거 만져봐도 돼요? 그래... 그래... 만져봐도 좋아... 하지만... 슥... 이빨은 조심하도록 해라... 아... 네, 알겠습니다... 슉... 어디 만져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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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 룽빛 무서워... 아... 크롱! 크롱이 한번 만져봐! 아... 그 정도는 내가 알 수 있다, 크롱! 푸해... 그... 아... 부로로야, 나도 조금 무섭다, 그룹! 이제 트럭이 올테니 걱정하지 마! 그럼 난 이만... 안녕히가세요, 그놈! 어린이 여러분, 위험한 Ur! 만지면 안 되는거에요. 알겠어요! 뽀로로야, 우리 언제까지 지키고 있어야 하냐? 그러니까, 왜 아직도 안 오시는거지? 어, 온다! 뛰어 있죠! 아, 안다 말고! 뽀로로 친구, 운전이 서툴러서 미안해요. 조심히 하셔야죠! 이 무서운 애들이랑 빨리 실어주세요! 알았어요. 참 다행이에요. 누군지 아주 잘 묶어놨네요. 이 녀석들! 혼나야 된다 아주! 저 아저씨, 가래 숨어 있네. 들어가, 들어가! 이 녀석! 이 녀석, 한 번 더 반항하면 아주 혼나요. 들어가! 와! 정말 멋지신데요? 뭘, 이정도 가지고 오늘 두사람 고마웠어요. 오빠! 다음에 저희 이거 구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크롱! 얘들아! 얘들아, 꺼져! 생긴건 겁맞게 생기셨는데 겁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왠지 정이 간다, 크롱! 오로로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크롱!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